첫 번째 얘는 어떤 장면입니까? 5분! 이거 알지? 진경... 태연! 태연 받았어요. 태연! 어머, 저거 뭐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남자 화장실인데 잘... 다 안 나왔네요. 저 구석이... 저 사진인가요, 아니면? 한 분이 계신데. 어머, 저거 뭐야? 어머, 저거 뭐야? 어머, 저거 뭐야? 정답입니다. 어머, 저거 뭐야? 음악이 왜 나와? 어머! 진짜 성덕이다. 레츠고! 성공! 야, 아니, 이걸 정확히 알았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짤이거든요. 아, 진짜? 아, 저거 뭐야? 어머, 저게 뭐야? 어머, 저게 뭐야? 어머, 저게 뭐야? 나 놀러와, 나 놀러와. 제목은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정말 좋아하는 짤이야. 아예 모르죠. 아니, 우리 제주 씨가 그냥 저거 뭐야?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제주 씨! 우리 제주 씨. 자, 우리 탱구는 그러면 소프트빵이 좋아요, 오리지널빵이 좋아요? 소프트야. 소프트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소프트빵. 자, 그리고. 되게 똑똑하네, 우리 제주 씨. 아, 똑똑해. 보여. 정답!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 정답 아닙니다. 정답!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난쟁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저 언프리티. 언프리티라고. 자, 보여주세요. 뱀뱀! 정답! 뱀뱀! 이 모양 뭐야, 이 모양 봐봐. 이 모양. 시작! 잠깐만. 정답! 웃지마! 아, 맞아. 웃지마? 웃지마. 뭐라고요? 자, 이거 지금. 자, 어떤 뜻이에요? 웃지 말라고. 대대 Amy, qualif 까 that name. 랩퍼로 MC 민지입니다. 아아か 빠진 간신 하하옆에 타 요. 후! 저 딱 소리로. 웃지마! 오허. 자, 정 crisis 한 번 들어볼게요, 시작. 웃지마! 맞 eternally? 웃지방! 윗지방을 웃지방이라고 한 거예요? 웃지방! 아니. 우빹지방이? 그걸 뺏어라. 웃지. 방? 자, 뱀뱀! 성공! 잘한다. 이건 뭐야? 이 노래 안. 왜 이 노래가 나온가요? 프린스타일, 프린스타일. 프린스타일. 나 이 노래 아는데? 춤 잘 못 추는데. 도와줘, 도와줘. 아, 성공. 잘한다, 잘한다. 자, 소프트빵 오리지널빵. 어떤 걸 고릅니까? 오리지널로 할게요. 뱀뱀 성공. 아, 이거는. 보면 그냥 나와요. 갑니다. 정답. 정답. 정답은 안 돼, 정답은 안 돼. 실패. 나는 도라이다. 실패. 데프콘. 나는 천재예요. 실패. 세윤 이런 건가? 실패. 나는 찌롱찌노찌이다. 나는 찌롱찌노찌이다. 정답, 데프콘. 나는 찌롱찌노찌이다. 정답, 데프콘. 좋아,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정답입니다. 정답, 나오세요. 데프콘. 데프콘이 됩니다. 데프콘이 해내요. 데프콘이 해내요. 하는 거야, 이분들은. 데프콘이 해내요. 하아. 정답, 나오세요. 데프콘. 데프콘이 해내요. 데프콘이 해내요. 데프콘이 해내요. 하나! 뱀뱀 같이! 오, 뭐 나오겠는데? 나와, 나와! 뱀뱀 나와! 헤이! 헤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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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오, 기억이 안 나!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좋아, 가는 거야! 손에 쥐고 나왔어! 성공! 아니, 도웅철 씨 하면 좋아 가는 거야, 저. 걔가 너무 많아요, 유행어. 맞아, 이건데. 걔가 유행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자세에서도 했고 집 좋아하는 거. 장례 시작에서도 양말에도 좋아 가는 거를. 저를 봤고요. 아, 진짜로? 네네, 장례 시작에서 다 똑바로 차려 입으셨는데 저랄 때 보니까 양말에 좋아 가는 거야라고 써있어서. 어, 장례 시작이 조통이 됐던. 네, 실제 상황입니다. 아, 진짜로? 좋은데 가셨을 겁니다. 자! 뭔 소리예요? 자, 한번 팬들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이? 어,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딱딱하지는 않아요. 어, 그래? 괜찮아, 오리지널도 괜찮군요. 자, 갑니다. 어, 야. 오와와와와. 그렇지, 그렇지. 어, 이 천장 아픈데 저렇게 먹나? 아, 코. 어, 좀. 근데 이거 맛있다. 오리지널로 갖고 가서. 편안하게 즐겨주시고. 다음! 명장면 오픈. 아, 이것도 제가 뭐 공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여요? 공개는 해야지. 공개는 해야지. 공개는 해야지. 공개는 해야지. 자, 사나. 사나, 사나의 최고의 유행어. 사나,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자, 난리가 났었죠? 한해. 한해. 아, 제가 하면. 피드버거. 아이, 실패. 나래. 아이, 그건 다른 사람이지, 황태우. 다였죠. 나래. 나래. 찌드버거, 황태우. 고개 왜 이리, 고개. 실패. 아니, 왜, 고개를 왜. 아, 이거 너무 쉬운데? 나래. 나래. 치즈 김밥. 아아. 치. 즈. 즈. 김. 김. 김밥. 너무 예쁘게 듣는다. 치즈 킹밥. 치즈 킹밥. 치즈 김밥. 자, 영재 한 번 들어볼게요. 시작. 치즈 김밥. 치즈 김밥. 오. 자, 동현 한 번 들어볼게요. 동현. 시작. 치즈 김밥.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 이박사. 아이고. 정답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우연. 성공. 하이. 여기 소프트 오리지널. 어리지널. 호연! 나 진짜 어렵다 이거. 주세요! 민정아 좀 쉬운 게 아니라 이거? 광희 씨야. 광희! 스타킹 이런 선배 아니고? 광희 씨입니다, 광희! 동현! 동현! 코 실리콘 무너져!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실리콘 말고! 필러! 어! 어제 필러! 광희가 절친에게 쓴 영상 편지 중 한 장면이요. 절친에게? 오케이 한 장.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절친이면 누구? 한해! 자칭 절친? 시완아 잘 지내니? 누구? 30% 정도. 그런 결이죠? 지용아. 실패! 시완아가 맞는 거 같은데? 야! 임시완! 여기까지는 스타트입니다. 그 뒤에! 한해! 야! 임시완! 보고 있냐? 천담입니다! 어! 어! 야! 볼리보! 볼리보! 차가운! 익숙하지만 거짓말은! 한해! 최하! 가! 응! 야! 억앤! 마! 관! 1%! 암! 숙하! 하! 별! 10%! score! 낙! 달성! 투! 빛! 이렇게 되면 하늘까지 안게 됩니다. 지금 김동현은 결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 영지가 왜 그러죠? 우리 전문형으로 말렸나요? 혀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자리가 안 좋나봐요. 자리가 안 좋나봐요. 이거 역시 얘기 안 할게. 빅 유행어입니다. 빅 유행어. 화면 출전! 영지! 영지! 시작!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동현! 조금 더. 동현! 너 왜 나 결혼식 때 안 왔냐? 나 결혼식 때? 나 결혼식 안 왔냐? 나 결혼식 때면 김은국 선배님이 결혼식 때면 아직 조승현 씨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누가 말한 건지 모르니까 일단 해 봐야지. 너 왜 안지혁이 결혼식 안 왔어? 모르는데 어떻게 와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영지 씨가 했죠. 영지 씨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시작!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아니 늘 거예요. 아니 중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새 오빠 추임새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해봐요. 시작!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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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정답입니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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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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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야! 공개비 형 하이안하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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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 씨가 아잉을 넣네. 아잉을 넣었어. 이게 앞에는 분명히 넣었을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야. 너 이번에 안재욱 결혼 때 왜 안 왔어? 누구야? 안재욱이 결혼 때.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되면은 4명이 서 있고요. 다음 문제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다음번째. 보여주세요. 어? 이게 뭐야? 특히 난 그렇게 뚱뚱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 저거 하네요? 근데 거의 지금 나레이션인데. 어 그러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실패! 동현! 어떻게 하면 턱선이 나와요? 아 여기 성형외과예요? 네. 아 성형외과 상담중입니까? 영지! 실패! 영지! 나는 턱선이 원래 없었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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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죽여라! 실패! 히! 난 살이 아니라 행복이 찌는 거야. 이거다. 아 그런 건데? 행복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실패! 영지! 행복이 가득해. 끝이에요? 실패! 자 여러분 힌트 들어갑니다. 나 네모 받고 네모 얻었어. 나 네모 받고 네모 얻었어. 거기에 행복이 들어갑니다. 자 퀸! 나 위로 받고 행복 얻었어. 정답입니다! 나 위로 받고 행복 얻었어. 이거 알아요? 원인아원인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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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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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 누구야? 길다, 길어. 이거 그래도 질문 안 되는데. 그만해! 따라갑시다! 적당히! 좋다, 좋다. 렛츠고! 간다! 원, 투, 쓰리, 렛츠고! 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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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그럼! 이거 왜 이러지?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출력 걸려, 출력 걸려. 출력, 출력. 안전적. 아! 세완! 아, 에너지를 아껴다가 여기서 쓰시는 것 같구나? 잘 안전적. 깨우네요. 나는 아이스링 번절 알았어. 이렇게 해서 3분간 춤을 퍼포먼스를 여러분께 보여 주세요 영지가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어? 이거 뭐지? 아 형님 연예인 퍼포먼스 저건 레전드 자료지? 오늘 오프닝 때 다 했던 얘긴데 뭐 아아 여기까지 힌트! 너무 많았으면 많이 해줘가지고 이걸 잘 속다 내야지 왕방빵 아니야 왕방빵 말고 엄청 많이 들어올 때 왕방빵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올 때 그러면 라자냐 있어요 이런 라자냐 어떻게? 못먹나요? 라자냐 애기 몇 프로? 저기 가서 라자냐 했죠 아니 저기 지금 토크하는데 거기서 라자냐 라자냐? 그리고 뭐 커버해준다 실드, 실드 실드 해준다 실드? 동현 우린 실드 해준 사람이에요 실드 와요 실드 와 실드 와 어이구 애기야 아이고 나는 아이고 영식 씨 실드 쳐주기 어렵네 영식 씨 실드 치기가 어렵네요 이제 들어가서 좀 치세요 이제 실드 단어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잖아 영지 영지 실드 단어 들어가요 영지 영지 아 실드 치기 힘드네 어? 그런 결의예요 자 순간으로 튀어나온 거야 이게 순간 나오는 거야 순간 나오는 거야 동현 예 아 실드 해드리기가 어렵다 아 아 예의 바르네 영지 영지 실드 쳐주기 어렵네 어? 실드 쳐주기 어렵네 99% 앞에 네 글자 너무 어렵다 땡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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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해요가 들어옵니다 영지 영지 그만해요 실드 쳐주기 어렵네 실패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영지 씨 누구한테 자 같은 말 반복 같은 말 반복 같은 말 한번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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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쳐주기 어렵네 그만 그만 자 최초로 무승부로 자 최초로 무승부로 둘 다 못 먹는 걸로 정리를 아이고 아이고 동현 동현 아 이거를 작작 해요 실드 쳐드리기 어렵네 실패 터더도 아니 들이다니 뭘 드려 뭘 드린다고 아니 들으고 0 0 0 0 시작 작작 해요 실드 쳐주기 어렵네 어? 실패 종현 정연! 작작해요. 실제 쳐주기 어렵다. 영재! 작작해요! 제발! 작작해요! 두 분 진짜 작작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작작해요. 이게 뭡니까? 아까 헛구역질 나와요. 잠깐만요. 대포코 씨 앉아주시고. 진짜 뭐하는 거야? 서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회는 있어요. 영재부터 시작! 작작해요. 실드 쳐주기 어렵네. 힘들어. 시작! 작작해요. 실드 쳐드리기 어렵다. 쳐드리기 어렵다. 뭐를 쳐드라고. 너무 쳐드라고. 영지 성공! 야, 벗어났다. 진짜야. 나간다, 나간다. 나온다, 나온다. 키 도와줘요, 키. 렛츠고! 와, 이거 아로, 아로. 콜라보. 콜라보가 선수가 됩니다. 콜라보가 선수가 돼요. 헤이! 헤이! 와우! 잘했다. 성공! 야, 이거 안 했으면 틀려 보는데. 진짜 동현이는 실드가 안 된다. 실드가 안 된다.